네 이번주 TOP10 A11 무대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매주 챔피언성 선정에 네티즌 투표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네 이 자막은 정말 착한 사람들만 보... 어 저 보이는 것 같아요 헐... 네 여러분 보이시죠? 네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자 이름부터 상남자 미스터 미스터 무대 준비 중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먼저 컴백 투팀이 있죠? 네 상큰밴드로 돌아온 A.O.A의 모야와 써니데이즈의 무대가 준비 중인데요 먼저 써니데이즈 만나볼게요 제목이 굉장히 느낌 있어요 앰보씨가 한번 읽어줄래요? 너랑 똑같은 여자는 만나봐 오... 감사합니다.